1점 다음 중 힘의 3요소가 아닌 것은? 4. 모멘트 2점 그림과 같은 내밍고의 자유단 A점에서의 처짐 A는 얼마인가? 3. 3점 축방향력만을 받는 부재로 된 구조물은? 2. 트러스 4점 다음 중 부정전 구조물의 해법으로 틀린 것은? 4. 모멘트 면접법 5. 직경 20 길이 2인봉의 인식의 인장력을 작용시켰더니 길이가 2.08 직경이 19.8로 되었다면 포화 송비는 얼마인가? 3.25 6점 다음 그림과 같이 양단이 고정된 강공이 상온에서 20만큼 온도가 상승했다면 강공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크기는 2다. 3. 20 7점 단면적이 12인 강공이 그림과 같은 힘을 받을 때 이 강공의 늘어난 길이는? 2.04 8점 아래 그림과 같은 3인지 라멘의 지정발력 HA는? 2.4 9점 단면이 30, 30인 정사각형 단면에 보호의 1.8을 전달력이 작용할 때 이 단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달력은? 2.3.02 10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AB 부재의 부재력은? 40.0 11점 단순보의 하중이 작용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등분포 하중이 만제될 때 중앙점의 처진각이 최대가 된다. 12점 다음에 2경간 연속보에서 지점 C에서의 수집발력은 얼마인가? 4.3 106B 13점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최대 힛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는? 3.8 14점 그림과 같은 아멘에서 A점의 힛모멘트 발력은? 4-16.55점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구에서 B점의 처짐은? 1.384-3 이하이 16점 그림과 같이 2차 포물선 OAB가 이루는 면적의 축으로부터 보신 위치는? 1.3 17점 장주의 좌구라 중을 나타낸 아래의 식에서 양당 고정인 장주인 경우 값으로 오른 것은? 1.4 18점 단면이 원형인 부의 힛모멘트 M 이 작용할 때 이 부에 작용하는 최대 휘목력은? 3.32M D3 19점 단면의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 20점 반지름이인 원형 단면의 단주에서 도심에서의 헷거리는? 2.4 21점 항공기 및 기구 등에 탑재된 측량용 사진기로 연속 촬영된 중복 사진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측량 방법은? 4.항공사진 측량 22점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정점 A, B, C의 좌표가 A, B C일 때 정점 A를 지나며 A, B, C의 넓이를 4, 3으로 분할하는 P점의 좌표는? 2.23점 삼각측량을 통해 삼각망의 내각을 측정하니 각각 다음과 같은 각도를 얻었다면 각 내각의 최악각은? 3.A32, 1323, B55, 3213, C92, 1424 24점 축척이로만 지형도의 도각 구성은? 2. 경위도 15차의 경위선에 의하려 구획되는 지역으로 한다 25점 곡선반지름 R250, 곡선 길이 L40인 클로소이드에서 매개변수 A는? 300 26점 교수준 측량의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A점의 표구가 55.4에 3라면 B점의 표구는? 2. 54.13, 0 27점 양수표의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일상하류 최소 300 정도 곡선인 장소 28점 수치영상자료는 대개 8비트로 표현된다 값의 밝기가 범위로 오른 것은? 3.255, 0 29점 그림과 같은 지역의 면적은? 1.246.52 30점 켄트인 원곡선에서 곡선반지름을 3배로 하면 변화된 켄트는? 2.3 31점 비행고도가 3천2고 사진의 주점기 선장이 74 사진의 주점기 선장이 76일 때 시차차가 1.8인 구조물의 높이는? 4.72.0, 32점 어떤 측선의 배행거를 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전 측선의 배행거 플러스 전 측선의 경거 플러스 그 측선의 경거 33.3각점에서 행해지는 모든 각관측 및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각 관측 방법은 단축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정확히 한다 34점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곡선의 반지름 R, 곡선 길이의, 매개변수 A의 사이에는 R, A의 관계가 성립한다 35점 축척 1만 지형도 상에서 주곡선 1개 간격의 2점 A점과 B점 사이의 수평거리 2.0인 도로를 설계하려 할 때 도로의 경사는 2.5% 36점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중인 투영법과 평면 직각자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중앙저우선의 축척 개수가 1.0000인 팀투영이다 37점 수준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측량은 전시로 시작하여 호시로 종료하게 된다 38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하여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단곡선 설치법은? 3. 편각 설치법 39점 기선 측량을 실시하여 150.1 이상사를 관측하였다 기선 양단의 평균 표고가 351대 표고보정에 의해 계산된 기준면상의 투영거리는? 2. 150.1이로의 40점 트래버스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가평면 기준점 결정에 이용되는 측량 방법이다 41점 지름이 42인 주철관의 동수경사의 일백로 물이 흐를 때 유량은 1.2083 42점 최적이 13인 물체가 물속에 잠겨있다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가 13이었다면 물체의 비중은? 2. 2. 3 43점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수가 클수록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다 44점 수신이 3 유속이 2인 개수로의 비에너지 값은 2다 3. 3. 2 45점 직사각형 위호로 유량을 측정할 때 수도 h를 측정함에 있어 1%의 오차가 생길 경우 유량에 생기는 오차는? 3. 1. 5% 46점 다음 중 물의 압축선과 관계없는 것은? 3. 정류 47점의 평균 유속공식 중 마찰 손실 개수로 오른 것은? 2. 48점 층류에서 속도 분포는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 이때 전다능력의 분포형대는? 3. 직선 49점 부체의 중심을 지, 부심을 시, 병심을 m이라 할 때 불안정한 상태를 표시한 것은? 4. m이 지보다 아래에 있고 c보다 위에 있을 때? 50.10의 물방울 지름이 3일 때 내부의 외부의 압력차는 1, 1.01이 51점 도수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류에서 사류로 급변할 경우 발생한다 52. 지하수의 유속공식 부의 ki에서 k의 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지하수의 53.5 리피스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은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가? 1. 1온 유속의 유속 개수를 곱한다 54. 정상적인 흐름 내한계의 유선상의 유체 입자에 대하여 그 속도수도 v2, 압력수도 p0, 밀치수도 z에 대하여 동수경사로 오른 것은? 4p0 플러스 z 55. 면적이 a인 평판의 수면으로부터 가되는 깊이의 수평으로 놓여있을 경우 이 평판에 작용하는 전수화 p는 1p 56. 단위 시간에 있어서 속도 변화가 v1에서 v2로 되며 이때 질량인 유체의 밀도를 낳을 때 운동량 방정식은? 457.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수조를 한 면이 길이가 식인 정사각형 단면위로 연결하며 물을 유출시킬 때 두 수조의 수면이 같아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단 1523 유량계 수 10.6 이 137초 58. 내경리의 관내를 수온인식의 물이 25의 유속을 갖고 흐를 때 이 흐름의 상태는? 이날류? 59. 상류로 흐르는 수로의 댐을 만들었을 경우 그 상류에 생기는 수면 곡선은 1배수 곡선 60. 폭 1인 판을 접어서 직사각형 개수로를 만들었을 때 수리상 유리한 단면에 단면적은? 61. 강도설계법에서 21 301대의 다음 그림과 같은 모의 등가직 사각형 응력별록의 깊이는 문제 오려고 그림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확한 그림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관리자. 메일로 부탁 644 62. 프리스트레스의 손실환인 중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기는 것은? 이에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63. 강도설계법에서 강도감소 개수에 관한 규정 중 틀린 것은? 4. 콘크리트의 지압력점 7064 강도설계 시에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층 전당강도 V형은 약 얼마인가? 4. 122 65점 길이가 3인 캔틸레버브의 자중을 포함한 개수하중이 101대 위험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달력은 약 얼마인가? 3. 210.9 66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강도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EPS15를 R15처럼 생각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고 긴장제는 인장력을 받게 하여 두 힘의 우력 모멘트로 외력에 의한 힘 모멘트에 저항시킨다는 개념 67점 아래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의 용접부에 생기는 인장응력은? 4. 223 68점 아래 그림과 같이 경관 L9인 연속 슬래브에서 빛금 친 반티형부의 유효폭은? 2,050 69점 아래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부에서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의 깊이는? 2. 139.1 70점 다음 단면의 균열 모멘트의 값은? 3. 83.43 71.D-25를 사용하는 압축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2. 489 72점 전단 철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4. 주안장 철근의 15의 각도로 구부린 9핀 철근 73.2배 90인 강도 설계의 단철근 직사각형 부에서 가 21이고 유효깊이가 500가면 공침 휜모멘트 강도는 얼마인가? 4. 146.2 74점 가 38일 때 직사각형 응력분포의 깊이를 나타내는 일의 값은 얼마인가? 1.78 75점 그림과 같은 단면의 도심에 PS강제가 배치되어 있다. 초기 프리스트레스임 1500을 작용시켰다. 20%의 손실을 가정하여 콘크리트의 하여능력이 0이 되도록 하려면 이때의 휜모멘트 값은 얼마인가? 120 76점 강도 설계법에 관한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이 압축축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등가 깊이 1까지 직사각형 분포이다. 77점 단철근 직사각형 부의 자중의 15이고 활화중이 23일 때 개수 휜모멘트는 얼마인가? 2. 438.4 78점 운벽의 안정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집안에 유발되는 최대 집안발력이 집안의 허용지지력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79점 인장부제의 볼트 연결부를 설계할 때 고려되지 않는 항목은 4부제의 좌구릉력 80점 철근의 피복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 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의 표면까지의 최단거리이다. 81점 어떤 을개 전단시험 결과 1.8235 소립자에 작용하는 수지금력 3.62일 때 전단강도는? 2. 4.32 82점 입도시험 결과 균등개수가 6이고 입자가 둥근 모래을개 강도시험 결과 내부 마찰각이 30이 이었다. 이 모래 집안의 N치는 대략 얼마나 되겠는가? 3.24 83점 영공급 간극 곡선은 다음 중 어떤 토질시험 결과로 얻어지는가? 2. 다짐시험 84점 말뚝의 직경이 50, 지중에 관입된 말뚝의 길이가 10인 경우 무리말뚝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말뚝의 최소 간격은 2.2.37 85점 안밀개수를 구하는 목적은? 3. 밀치마 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86점 도로의 평판제하 시험이 끝나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흙의 함수비가 소상한계에 달할 때 87점 모래 치험법에 의한 현장 흙의 단위무계 실험 결과가 아래와 같다. 현장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은? 3.1.333 88점 연약점토 집안에서의 단위 중량이 1.63 점착력이 2이다. 이 집안을 연직으로 이굴착하였을 때의 연직사면의 안전율은? 3.2.5 89점 사질토 집안에서 직경 30의 평판제하 시험 결과 32의 압력이 자극할 때 치마량이 5라면 직경 1.5의 실제 기초의 32의 하중이 자극할 때 치마량의 크기는? 34 90점 정규압밀점토에 대하여 구속응력이 1호 압밀 배수 3축압축 시험을 실시한 결과 파그시 축차압력이 4이었다. 이 흙의 내부마찰각은? 3.30 91점 부피 103의 시료가 있다. 젖은 흙의 무게가 180인데 노건주 후 무게를 측정하니 140이었다. 이 흙의 간극비는? 2.893 92점 그림과 같은 흙댐의 유선망을 작도하는 데 있어서 경계조건으로 틀린 것은? 4는 치면선이다. 93점 어느 흙의 자연암수비가 그 흙의 액성한계보다 높다면 그 흙은 어떤 상태인가? 이 액체 상태에 있다. 94점 흙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실티는 모관 상승 높이가 작아서 동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95점 다음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지하수이면은 지표면 아래 2.0의 깊이에 있고 흙의 단위 중량은 지하수이면 2에서 1.9.3. 지하수이면 아래에서 2.0.3이다. 요소 A가 받는 연지규어. 분명은 33.82 96점 다음 중 지지력이 약한 지반에서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은? 4.전명 기초 97점 그림에서 모래층의 분사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도가 몇 이상일 때 일어나는가? 1.20.16 98점 그림에서 주동토압의 크기를 구한 값은? 20.8 99점 점성토 지반에 있어서 강성 기초의 접지압 분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기초의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흥력이 발생한다. 100.2면 직접 전단 실험에서 전달력이 30, 치료의 단면적이 12일 때의 전단 능력은 1.52 101점 탁보가 30에링 원수를 38heo25L를 주입하여 응집 처리할 때 1003 처리에 대한 주입량은 1.25 102점 합류식 광거에서의 계획하수량으로 오른 것은? 4.계획시간 최대호수량 플러스 계획호수량 103점 유입하수량 3만 3, 유입BOD 200L, 유입SS 150L이고, BOD 제거율이 95%, SS 제거율이 90%일 경우 유출비호, D와 유출 SS의 농도는 각각 얼마인가? 20.10 104점 그림에서 간선화수거 DA의 길이는 602고, 유형 내 가장 먼지점 2에서 간선화수거의 입구 D까지 우수가 유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다. 간선화수거 내일 소기일 라면 유달시간은? 35분 105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의 조사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배수지의 크기 밑개통 106점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하천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취수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집스 매거 107점 상수도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대역량 배수지 설치보다 다수의 배수지를 분산시키는 편의 안정극수 관점에서 효과적이다. 108점 하수광고의 각종 단면 형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직사각형 단면의 광고는 구조계산이 복잡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109점 극속여가지의 여가면접, 지수 및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향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110점 정수시설의 계획정수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계획 1일 최대급수량 111점 MLSS-2000L의 포기조 혼합액을 메스실린더의 1회를 정확히 취한 뒤 30분간 정치하였다. 이때 개면 위치가 320을 가리켰다면 이 슬러지의 SVI는 1.160 112점 정수시설에서 배출수 처리 단계 중 가장 첫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3.조정 단계 113점 상수도에서 관수로의 광경 설계 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은? 4.마이너스 공식 114점 광경 500인 하수광거를 직성부에 설치하고자 한다. 매놀 최대 간격은? 2.75 115점 취수장에서부터 가정에 이르는 상수도 계통을 옳게 나열한 것은? 3.취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배수시설-급수시설 116점 광고접합 방법 중 다른 방법에 비해 흐름은 원활하나 하류의 굴착 깊이가 커지는 방법은? 1.관정접합 117점 상수도에서 맛 냄새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4.조류백 118점 활성 슬러지변법 중 생물반응조의 체류시간이 일반적으로 가장 긴 것은? 1.산화구법 119점 상수도의 펌프장에서 펌프를 병렬로 연결시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4.양수량의 변화가 크고 양정의 변화가 작은 경우 520점 가정하수, 공장패수 및 우수를 혼합해서 소송하는 하수광고는? 5.산화구법 중 생명패수 및 우수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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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믹